너리아, 언제까지 그 안에 있을 생각인가요? 어, 그게...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만... 벌써 3일째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어, 저, 여기 물은 잔뜩 있어서... 괜찮아요 지난번에 화분을 깬 것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설거지했을 땐 아끼시던 그릇을 깨버렸고 지지난번에 물을 드시고 싶다 하셨을 땐 항아리에서 물을 꺼내다 물난리가 났고 그 전엔 물청소하다 아끼시던 책을 물에 빠뜨렸잖아요 그때도 말했듯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시종인데 앤더스님이 혼자 다 아시고 그게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는 게 아닌지... 그런 게 아니에요 늘 혼자 해왔던 일이니까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럼 결론은 내가 보기 싫어서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아,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제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밖으로 나가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무서워서... 셋셀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 그,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 둘... 자, 잠시만요! 오호히 gewung! 으, 보세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앞으로 밖으로 안 나올 거예요! 나리야! 나리야, 정말 나오지 않을 생각인가요? 안 나갈 거예요! 전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 없나... 이, 이렇게 많은 몬스터가 나타나다니! 이걸 어쩌지?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나? 안 속아요! 내, 내 힘만 이루는 부족해... 안 속는데... 어, 도와줘요... 안 돼요, 앤더스님! 나리야! 앤더스님, 괜찮으세요?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군요... 일단 얘기를 좀... 으, 으악! 하... 좋아요. 나오기 싫다면 내가 들어가죠. 항아리 안은 이렇게 생겼었군요. 생각보다 넓네요. 앤, 앤더스님이 여길 어떡해... 전하 말씀드렸잖아요. 앤더스가 어떤 자들인지... 그, 그렇죠. 마법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나리야? 네, 네? 혹시 아직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던 게 잊히지 않나요? 네? 내가... 무섭나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 정말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앞에서 늘 긴장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하고 싶어서... 앤더스님은 고마운 분이니까 절 다시 살게 해주신 정말 정말 좋은 분이니까 더 도움이 되고 싶고 시정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나리야... 물에 신녀라며 사람들이 떠받들어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로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싫어서 그래서 긴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앤더스님을 무서워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혼자서 모든 걸 하려 하지 말고 제게도 나눠주세요.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그래도 저 앤더스님의 시종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리야도 말할 땐 말하는 사람이었군요. 어, 아, 아, 아니, 저... 그, 그게... 아니면 이 항아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그런가 봐요... 아, 아, 아... 정말 마법의 항아리답네요. 알겠어요. 이제 더는 지난 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게요. 모든 걸 혼자 하려 하지 않고 나리야랑 같이 하죠. 그러니까 나리야도 이제 더는 내 앞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뭔가를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감사한 일이니까. 앤더스님... 그리고 앞으로 앤더스라고 부르지 마세요. 백설로 충분하니까. 네? 싫은가요? 어,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백설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갈까요? 나리야도 거기 안에만 있느라 답답했을 텐데 얼른 나와요. 아, 저... 그게... 혹시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남았나요? 아, 아니요! 그게... 응? 오, 오랫동안 쭉으로 앉아있었더니 아, 다리에 치가 나서... 하... 바, 빨리 나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나오세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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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